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유식의 명쾌한 타이밍 이델리맵 황주명입니다 또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썩 즐겁지만은 않은 한주였을 것 같은데 언제나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개인 투자 분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분이 있죠 물론 가상화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분일 수도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가 위험한다고 했다가 좋았다고 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더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중심이 잡히면 그 중심을 맞춰서 딱 지켜나가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핵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리 또 준비해 놓은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포탈 사이트에 검색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대가 신대가대로 투자이법 이제 딱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래 지금 그림 같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쭉 보시다 보면 이렇게 하단을 쭉 내려 보시다 보면은 황주명 보이시죠? 황주명 버튼을 뚝 눌러서 방송을 또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혹은 주식 투자지도 오늘도 올려드리고 왔는데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참여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다양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14시고요 또 오늘 파이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수익여행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급등 21선 매법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불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21선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보조지표입니다 원래 보조지표? 원래 지표? 왜 보조지표라고 하나요? 원래 차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값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된 값이라 해서 보조지표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21일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는 약 한 달 기준을 말씀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중목이 급등하고 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시 튀어 올라오는 자리들 그 기준에서 우리가 주가 반등과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입형을 돌파한다라는 개념이 오늘 그 급등 21선 매법의 핵심 첫 번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입형을 돌파하는 장대양본 캔들발사행이라고 보면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입형은 어떤 입형을 의미하느냐가 적혀있지가 않죠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일은 당연히 캔들로 잡힐 거고요 5일은 1주일 입형, 10일은 2주일 입형, 한 달은 20일 입형 3개월은 60일 입형, 6개월은 120일 입형이죠 여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5개의 입형입니다 이거를 모든 입형을 돌파한다라는 개념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는 5개의 입형을 모두 다 돌파하는 장대양본의 캔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입형에 대한 설명을 건네드렸고 장대양본에 대한 개념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양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는 종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시가의 시가는 7% 이상 이게 이제 제가 장대양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입형, 이게 1주일 입형이고 2주일 입형이고 그 다음에 한 달 입형, 그 다음에 3개월 입형, 6개월 입형을 모두 다 돌파하는 장대양본 캔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장대양본 캔들이 이렇게 5개 입형을 뚫게 되는 장대양본이 발생하고 나서는 이렇게 뚫게 되는 장대양본이 발생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눌림을 공략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눌림을 공략하냐 여기서 우리가 핵심 입형은 뭐냐면 여기가 5일과 10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입형이라고 부릅니다 짧을 달자를 써서 단기 입형이라고 부르고요 20일과 60일을 무슨 입형이라고 부릅니까? 스윙, 중기 입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20 입형을 중기 입형이라고 부르는데 스윙 입형이라고 부르고 120을 중기 입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종목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가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급의 악화로 21선과 61선 즉 스윙 입형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즉 21과 61의 평균치 값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값을 갖고 우리가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럼 21과 61선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1 평균 값과 61 평균 값에서 즉 한 달과 3개월 값에서 반등이 나오는 기대치들의 값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값을 갖고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여기에 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을 기준으로 해서 20% 스윙 시 매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1선 이탈 시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22평은 20% 스윙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22평은 20% 스윙 자 22선 이탈 시 매도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62선을 갖고도 매매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2선이 깨졌다는 것은 스윙 자리가 단기 스윙 자리가 이것도 단기 스윙 중기 스윙으로 나눌 수도 있겠는데 단기 스윙 자리가 매도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흐름 속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못 가게 되는 코즈 원인이 있습니다 못 가게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원인을 지켜보게 되면 신용 비율과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신용과 부채 비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모멘텀 재료가 강하거나 신규모멘텀 재료가 모멘텀 재료가 강하거나 혹은 성장성이 3년 이상인 종목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닐 게 좋은 거고 이건 맞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신용 비율이 너무 높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은 재회를 시킨다라는 로직으로 가고요 신용이 높은 거가 왜 주가의 하락 요인이냐면 신용이라는 것은 크레딧이잖아요 크레딧은 결국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언젠간 매도가 빨리 나올 수 있는 로직이 될 수 있는 거고 부채 비율은 100% 이하 종목이 좋습니다 100% 이상인 종목들은 사실은 이건 뭐가 되냐면 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갚아야 될 돈이 많으니까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하박 로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로직들에 대한 포지션들도 좀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모멘텀 재료가 강하거나 성장성이 3년 이상 종목들이 좋다라는 건데 신규모멘텀 재료가 좋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재탕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재료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나오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는데 신규모멘텀 재료가 강할수록 좋다 그 다음에 제가 성장성은 3년 이상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를 오늘은 조금 목이 안 좋아서 여기까지 밖에 못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루하지 않게 포인트 잡아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은 3년 이상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성장성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영업이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성장성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년 30% 이상 증가되면 엄청 좋은 겁니다 영업이익이 매년 30% 이상 증가되는 기업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패스트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였던 기업이 다음 연도에 130%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 30이니까 3은 3, 3은 9, 169%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 170%니까 170에 3이면 7, 3에 21에 50 그러니까 한 200, 한 20 정도가 되니까 200%가 되니까 3배 정도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2배 이상의 증가가가 될 수 있는 것이 30%의 복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 3년 정도가 증가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매출이익이 2배 이상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로서의 성장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장대학문 캔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 우리는 고민을 하는데 특히 바닥에서 발생했을 경우가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이 회사가 22선과 62선 아래에서 눌릴 수 있고 패턴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로직들을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현이라는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잠시 물을 마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로서도 이슈가 있고 매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5개 입형이 있어요 5개 입형이 있는데 이 입형에서 장대학문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예요? 5개 입형 기본 입형을 장악을 했죠 장악을 했다 장악을 하고 나서 우리는 기다릴 수도 있고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되는 경우를 제일 먼저 갖고 왔는데 정치 테마주로서 두각을 받았습니다 정치 테마주로서 두각을 받으니까 시세가 어떻게 보면 센 거죠 시세가 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로직적인 부분들인데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은 분류를 많이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또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하단에 제가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주도를 매일 아침에 받아보실 수 있게끔 무료로 분류를 해서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샵 3772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현이라는 종목을 보겠는데 정치 테마주로 두각을 받게 됩니다 5개 입형을 가지고 5위평에 대한 5MA죠 5위평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일 때 5위평을 하는데 5개의 MLA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갖게 되면 쭉 주가가 반등을 하죠 주가가 반등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건 좀 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시세 반등을 하고 주가가 쫙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21세 난다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시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급격하게 하단을 찍고 올라간 겁니다 돈이 계속 들어온 거죠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게 만원에서 한 2만 5천원 2만 6천 2백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5일선에서 반매도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종목이 21선이 이탈하면 전량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직들을 갖고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거죠 대량 수급이 들어왔다 5위평을 장악했네 5위평을 장악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매수할 거냐 일반적으로 21선에서 매수하고 61선에서 매수해도 매수가 안 된 거죠 안 됐다고 치면 여기서 그냥 분할 매수일 수 있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매매를 하고 로직이 아니라 자 어떻게 손절 라인이 잡힐 수 있는 자리는 21선에서는 정리를 해줘야 된다 급등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의 로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단조라는 종목입니다 대창단 좀 볼게요 대창단조라는 종목이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장악하냐 자 여기 같은 차트가 굉장히 이뻤던 게 뭐냐면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자금이 밑바닥까지 갔다가 자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아하죠 저희가 자금이 바닥까지 갔다가 자금 슈팅이 되면서 자금 유입이 되게 됩니다 나갔던 자금이 새롭게 들어오는 수급의 유입 패턴을 보였고 그 수급 유입 패턴은 결국은 주가 상승에 견인체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 원동력이 됐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주가가 내려오다가 어디 여기 21선 이 부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죠 자 61선까지 도달을 안 했습니다 61선까지 도달을 하고 나서 주가가 매수를 한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널뛰기를 했습니다 널뛰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었죠 21선 쌍바닥이 찍히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21선이 안 닿았습니다 참고로 자 여기서 21선이 안 닿고 여기서 제대로 나온 거죠 사실은 여기서 딱 쌍바닥이 찍히다 보니까 주가 반등이 훨씬 더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50% 정도 7500원에 50%면 3400원 500원 3000원 8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3800원 정도에서 지금 모멘텀이 나왔고 정정하게 7800원이죠 7800원 정도에서 모멘텀이 나왔고 모멘텀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500원에서 지금 3250원이니까 1750원 조금 넘었네요 50%면 어쨌든 간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했고 나서 5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에서 매수를 하면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21선 매입법이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전쟁 안 깔려서 그래요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그 대량 수급을 가지고 있는 21선 매입 패턴이 나오고 21선 매입 패턴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더 잘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차산산조 같은 경우는 21선 매입법을 통해서 매수했으면 단기간 안에 조금 더 수익률이 수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로직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재밌죠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똑같은 그림으로 자 그러면 코스메스카 코리아 코퍼스 코리아죠 글로벌 OTT 확대기 대감인데 코스메스 코리아가 있고 코퍼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퍼스 코리아랑 코스메스 코리아는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사업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글로벌 OTT 확대기 대감입니다 글로벌 OTT 확대기 대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보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떨어진 적은 없어요 떨어진 적은 없다가 대규모 수급이 들어옵니다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차트를 봅니다 근데 보시면 21선 안 닿았어요 22선 안 닿고 나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 올라가게 돼서 주가는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자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반등에 대한 규준을 어떻게 잡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주가 파동을 볼게요 22선에서 깨지 않았잖아요 이건 두 번 몇 명이 가능했던 거예요 행보하면서 22선 근처 딱 찍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 한번 하고 주가 파동이 나왔죠 21선 안 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세 한번 더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21선 깼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단기 트레딩이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급등 단기 트레딩이에요 스윙 트레딩이 아니라 자 보시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글로벌 OTT라는 새로운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금에 대한 부분들보다 좀 더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립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시장이 안 좋으면요 61선에서 매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안 깨졌기 때문에 올라갔더라고 그랬죠 깨지고 나서 과감하게 손절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종목들이 또 이 동일선 상에서 61선 되니까 또 한번 반등이 나오죠 아하 수급이 괜찮고 부드러운 종목들은 21선과 61선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는구나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가볼게요 21선과 61선에서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선과 61선에서 맞추고 나서 주가 반등에 대한 로직들이 제작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한솔 PNS 볼까요 자 지금 로직 간단합니다 자 한솔 PNS도 대량 수급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대량 수급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평가 관련 주로 두각을 좀 받았던 종목이에요 사실 한솔그룹 주주 중에서 시총 천억 밑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500억 근처의 기업들은 더 없죠 근데 한솔 PNS는 한솔그룹 주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분들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급해요 일단 스피드를 요구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길 바라고 속도전으로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선에서 매수를 하면 대량 수급 나고 나서 22선에서 매수를 하면 혹은 61선에서 매수를 하면 이게 매직 기간이 좀 있었어요 이 종목은 좀 지루함은 있었습니다 제가 3월달 이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지루했죠 종목 자체는 자 종목 자체는 지루했는데 결국은 매집을 이뤄냈죠 이렇게 매집을 이뤄내고 나서 주가파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1900원 기준으로 해서 380원 더하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280원 정도 되겠죠 2180원 2280원 맞네요 2280원이고 그러니까 2280원은 충분히 올라갔죠 그러면 1900원에서 50% 일반적으로 50%까지 간다고 했을 경우에 950원을 더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좀 안타깝지만 50%는 못 갔어요 이루어지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주가라는 것은 저평가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이슈와 펀더멘탈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또 뭐하다 변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솔 PNS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를 보시면서 주가파동에 대한 노직들이 이렇게 넘실넘실 맞춰져 가는 부분들 흐름에 대한 노직들까지도 좀 체크해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61선에 닿으면 올라갈지 갈지 또 112선에 닿으면 올라갈지 갈지도 구분하면 되는데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럼 62선 닿고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어떠한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대한 팁적인 돈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MFO에 대한 강의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강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21선의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로직 그러니까 20로직으로 해서 한 번 터널 하온다는 로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결국은 테마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한솔 그룹 테마는 뭐냐 한솔 케미칼, 한솔 PNS,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딱딱딱 있고 그중에서 안간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답변들을 얻는 과정들이 결국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고 주식의 로직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일 주식 투자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매실 주식 투자 맵을 그리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고 아니면 또 문자 3, 7, 7, 7이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 자꾸 테마를 연습하는 연습 묶음을 연습하는 것을 항상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식은 얼만큼 잘 묶을 수 있느냐 얼만큼 잘 적용할 수 있느냐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관건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 접근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세 PNS까지 봤는데 계속해서 종목적인 부분을 체크해 볼게요 제가 지금 원익큐브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플렉시블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많은데 플렉시블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할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에서 많이 개화될 수 있는 거고 전기차 배터리도 사실은 플렉시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플렉시블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고장나거나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볼게요 정치 테마줌이 플렉시블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21선과 61선 눌림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21선과 61선 눌림이 발생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익플로인덱스에서 굉장히 좀 위에 상위권에 놀랐던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간을 버틴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고심을 하고 고뇌를 좀 하는 케이스였던 위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원익규모가 정치 테마주로도 두각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5일선 따라 올라갑니다 5일선 따라 올라가다가 제가 이제 거의 불변의 법칙이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 수급 이후에 눌림 이후에 21선 정도 오면 한 번 정도는 매드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매드포인트 잡고 나서 다시 61선이라든지 혹은 121선 자리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매라는 것은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다만 주가 파동에서 지금 빠르게 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5일선 눌림, 12선 눌림 21선 눌림에 치고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지만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흘러내리는 케이스로 차트 자체가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케이스가 됩니다 원익큐브랑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일단은 플렉시블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좀 드리고요 제가 볼 때 시장에서는 아직도 개화되지 않은 것이 OLED 플렉시블 관련된 모멘텀이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갈 종목이 없다 보니까 정치 테마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죠 정치 테마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 음식료 관련 주 포스트코로 관련 주 항공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IT 쪽에서 좀 덜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핵심 덜 간 종목은 플렉시블입니다 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시장을 확인하면서 좀 이야기 드리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IT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제가 대가에서 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들이라서 10만 전자 얘기할 때 저는 10만 전자 쉽지 않을 건데요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500조의 법칙이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500조 이상 가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SK닉스 같은 경우는 100조의 법칙이라고 했죠 100조 이상 가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IT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 여름을 바뀔 때 갈 수 있는 섹터를 찾는 것은 능력입니다 5G 약하죠 그러니까 플렉시블 쪽을 좀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섹터 또 볼게요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워낙 부각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포스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포스코가 사실 예전에 워낙 부피시 투자해도 될 종목일수록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철강주들이 사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많이 밀렸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다시 한번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이겨내고 다시 시장에서 좀 투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중에 강판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는 포스코 ICT는 ICT 관련된 종목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름을 만듭니다 사명이죠 근데 포스코 그룹 관련된 종목으로 투각을 받다가 제가 포스코 강판에서는 여기 시초에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나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비스는 이 자리에서 포인트가 잡혔어요 그리고 나서 행보를 하는데 잘 보시게 되면 급등하기 전에 거의 똑같은 기간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들이 버티기 어려운 기간을 만듭니다 이 기간이면 지루해서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20에서 대량 수급 발생하고 20에서 30일 정도 행보시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빼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툭툭툭툭 행보시키는데 그 행보시키고 나면 어떻게든 다시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동평해서를 장악하는 장악봉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21선 자리에서 20일 정도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여기서 어떤 게 되냐면 팔 사람은 팔고 살 사람은 살고 들고 살 사람은 들고 가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대량 수급 이후에 21선에 다 하는데 20에서 30일 정도 30거래일 정도 행보를 한다 그리고 나서 대규모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포인트를 잡게 되면 이 자리는 굉장히 급등 시그널이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대량 수급이 나옵니다 대량 수급이 나오면서 5개 2평, 52평 위로 장악봉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악봉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행보를 하는 국민이 나오는데 그 행보 국민이 22선 당한 다음부터 20에서 30거래일 정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 다시 대규모 수급이 발생하면 차트 양봉이 나온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된 거냐면 악성 매물을 시간적 소화, 가격적 소화가 있고 시간적 소화가 있는데 시간적 소화를 통해서 민 겁니다 가격적 소화는 뭐냐면 주가가 밀리면서 혹은 주가가 올라가면서 하는 것을 가격적 물량 소화라고 부르고 시간을 끄면서 같은 자리에서 파동을 만들면서 가는 것을 시간적 소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주가가 시간적 소화가 발생하고 나서 바로 2배 이상 상승을 만들어냈죠 여기서 이제 2배 이상 상승을 만들면서 512평에서 무너지고 다시 쭉 올라가다 21평에서 무너지지 안 무너지지 봐야겠죠 안 무너지면 올라가는 거 무너지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 하방 이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6이 하락을 하고요 4가 상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파동들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차익 실험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선을 지켜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밀리거나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로직선 상에서 보셨을 때 포스코 강파는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위쪽에서 있었어요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계속해서 위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슈스틸이라는 종목이에요 슈스틸 포스코로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거의 흡사한 그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흡사하다는 건 뭐냐면 이런 그림이 조금 이게 응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포스코 강판이랑 슈스티를 연달아서 좀 갖고 왔어요 왜? 비교 가능하시라고 슈스틸 같은 경우도 대규모 수급이 붙고 나서 여기 21선에 닿았습니다 22선에 닿고 나서 또 여기 21선에 닿았어요 그럼 이 기간 여기서부터 이 기간이 약 똑같아야 돼요 물론 이거는 주가가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20에서 30일 정도 횡보를 합니다 이거는 물론 좀 파동이 큽니다 같은 자리에서 따박따박 간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20에서 30일 횡보를 하고 나서 여기서 주가 대시세 반등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대시세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 파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까지 주가 반등이 빠르게 올라왔죠 자 그러다 보니 512평이 기준으로 해서 512평 기준으로 여기까지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20이 좀 빠졌을 때는 수익 매도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견인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대부분 보게 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자 이 자리 처음에 시세를 줄 때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세 자리가 어디서 80자리를 장악했느냐인데 여기서 80자리를 장악했습니다 여기서 80자리를 장악하고 나서 자 212평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달 매집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달 매집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매집을 통해서 주가는 부양대어 견인체 역할을 통해서 주가 시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동양 에스텍 퍼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인데 차트가 똑같아요 물론 이건 권리락이라든지 무상진의자가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더 주의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량 수급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량 수급과 함께 차트가 장때 항목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량 수급과 함께 장때 항목이 발생을 했어요 장때 항목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눌림자리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 눌림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 그럼 기간적으로 볼 때 이 종목은 조금 많은 기간 동안 행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락과 무상진의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세가 반등이 나오죠 대시세 반등이 나오고 대시세 반등 이후에 이제 행보가 쫙 이루어집니다 행보가 쫙 이루어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불타오릅니다 주가가 불타오르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자 주가가 불타오를 때 자 이 기간에서 시세가 발생을 했어요 오히려 근데 이거는 왜 그럼 여기서 바로 가야지 왜 또 시간을 한 달 정도 뜸을 들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무상진자라는 주식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무상진자가 왜 무상진자를 하냐면 결국은 그 수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호재 확제 좀 변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자 어쨌든간 그 주가가 이렇게 부양을 하죠 부양을 하고 나서 오이선이 무너지게 되죠 그럼 이때는 전략 매도 의견을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무상진자가 있거나 여기 한글이 뭔가 적혀 있다 그러면은 매직 기간이 한 달에서 오히려 종목별로 또 두 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위 상단에서 놀 때 종목이고 그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입형을 장악하는 장대 항목이 발생한다라는 첫 번째 전제조건이 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입형을 장악하는 장대 항목이 발생하고 나서 며칠 선에서 눌린다 20일 선에서 눌린다 20일 선에서 눌리는데 바로 튀어나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한 달 정도 20에서 30거래 정도 횡보를 하고 나서 가는 종목이 더 세다 근데 여기서 횡보하러 가고 나서 다시 장대 항목이 나오면 대급 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8대 2 정도의 확률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무상진자라는 한글 숫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약세 흐름은 조금 더 발생을 할 것 같고 주가는 점차적으로 모멘텀적으로도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하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위기보다는 기회를 맞을 가능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이 다시 머니플로우 인덱스 떨어져서 볼 때 20일보다는 제가 볼 때는 60일 선에서는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일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20일은 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대해서 재반등이라든지 기대치들 이런 것들 가질 수 있겠는데 또 우리가 21선 분할 매수명을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만약 이 종목을 내가 눌림자리를 활용하거나 조금 더 수익적인 부분들을 얻고자 할 때는 61선 매일법이나 혹은 121선 매일법을 통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굉장히 특이 종목이죠 장대 항목 발생하고 나서 권리량이나 무상정자 있을 때 좀 리스크 관리하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이 시장에 대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지금 굉장히 앞에 그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그냥 장대 항목 나오고 나서 22선, 62선 분할 매수에서 20% 수익 내자 이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시장은 많은 부분들이 좀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를 좀 보고 코스닥 공업을 보면서 개인 투자 분들과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사실은 이 상단보를 뚫었을 땐 가는 줄 알았죠 개인 투자 분들 왜? 차트상으로 기가 막혔거든요 전구 자리가 뚫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는 수밖에 없게 됐어요 종목 자체가 제가 지금 너무 길어서 정리가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추세가 무너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쌍바닥을 찍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는 이제는 못 가는 자리다 완벽하게 코스피 기준으로 3200포인트의 눌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삼각세계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가 공통적으로 만나게 되면 동시간대적으로 중심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에 3200포인트 3200포인트 이제는 닫히는 구간이 되어버렸죠 코스피 자체가 그러면 이제 하단이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는 구간으로 바뀌겠죠 밀려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다는 거 코스피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에스키아 이닉스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그 외에 패턴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코스피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코스피 종목은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코스닥 종목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일단은 코스피 200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은 공매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매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이 30% 이상 증가될 수 있는 종목을 합니다 영업이익의 카퍼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30% 이상 증가할 때는 코스피 200 종목을 제외하고 코스피 200 종목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30% 이상 좋아질 종목 그 다음에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죠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저평가를 갖게 된 종목 상대적 비교라는 게 참 우위를 점하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코스피 200에 대한 로직들도 매매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쪽의 로직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롯데 정보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아니면 실적주를 볼 때는 한솔케미칼을 분할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해성DS가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공매도라는 개념을 워낙 많이 코스피가 워낙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대한민국에서는 대차 매도입니다 대차 매도 미리 빌려서 갚을 때를 우리가 공매도 대차 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공매도는요 빌공짜죠 이 공매도는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떨어지거나 혹은 너무 높거나 고점일 때는 나오게 발생을 합니다 이 공매도를 접근할 때니까 우리가 너무 높은 종목을 매매하지 말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매도는 30%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서 10%를 먹든 15%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딱 반대기에 만약에 10만 원에 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생각보다 많은 노직상 우예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7만 원 밑으로 사거나 아니면 그 공매도가 정리될 때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있는 종목들의 기본 노직들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접근한다 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30% 이상의 하락을 보일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는 공매도에 대한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재밌죠 코스피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노직들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지금 함께 소통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제가 매일 테마를 정리합니다 테마주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문자로도 보내 가능하시는데 보내주시면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해결되시나요? 코스피 200 종목 실적적 위주로 접근하셔라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코스피는 실적적 위주로 접근하셔서 분할 매수하셔라라는 전략을 제가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제가 코스닥 하락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을 그려보면 이게 좀 시그널이 안 좋아요 사실은 코스닥이 아이고 진짜 그려볼게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이 만들어졌는데 이 하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에서 고점이 찍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생긴 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방 추세선이랑요 상방 추세선이 만들어져서 아예 방향을 뭘로 박았다는 거예요 쐐기로 그냥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쐐기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쐐기형 패턴 이게 되게 큰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면 이 쐐기형 패턴에서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요 975 이런 자리가 이제 딱 발생하게 되면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는 쐐기형이 아니라 평행형이에요 이때가 오히려 올리기가 좋다니까요 이거는 평행형이다 보니까 이 채널 이건 채널 샤넬이라고 그러죠 채널을 돌파하면 날아가는 거였는데 이제 이번 파동에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쐐기형이 나왔다는 거예요 쐐기형이 나왔다는 거는 쉽지 않은 자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75포인트의 쐐기형이 발생한 거예요 아까 전에 코스피는 2200포인트의 쐐기형이 발생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코스닥을 이끄는 군단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기억나는 게 셀트리온 자 이제 뭐 OEM, ODM 이런 얘기 나오고 있겠지만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죠 헬스케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뭐 이거 아미코젠 시총 많이 잡고 있는 게 HLB 뭐 이런 거거든요 쉽지가 않죠 지금 시총 많이 잡고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 로직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그나마 이제 이쪽은 좀 메리트는 있죠 제가 좀 저평가, 다현민국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 물론 공매도적인 영향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상위 종목 중에 카카오게임즈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카카오게임즈 5만원 이하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이랑 달라진 게 퍼블리싱이라는 거거든요 개발사보단 퍼블리싱이 센데 지금 실적 대비 좀 주가가 좀 마닥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코스닥 150에 있다 보니까 공매도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닫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JNM 최근에 이제 광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SBS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어요 최근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광고 수익성이 많이 좋아져서입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예를 들면은 뭐 미운 우리 새끼다 그럼 거기 예전 1부, 2부, 3부를 만들어버리죠 예전에는 1부, 2부보다 통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이사이마다 중간건도 가격대가 비싸겠죠 왜? 집중하는 시간에서 끊을 수 없는 시간에 연결되어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혹은 아프리카TV에서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중에 오히려 별풍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후원 이런 금액보다도 광고 금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CJNM, 엔터 이런 쪽들에 대한 매직들도 이루어지고 있죠 단순히 옛날에는 엔터를 하게 되면 다 굶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굶었다는 표현 보다는 대부분이 유명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 지금부터 유튜브가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에 초록뱀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스카이캐슬 2까지 진행이 됐는데 여러 가지 도깨비, 정말 시트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트작들을 만드는 데가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상위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코스닥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스닥은요 제약과 엔터로 되어 있습니다 제약과 엔터 제약바이오와 엔터가 상위 종목으로 거의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익 IPS라든지 어떤 시스템만 놓쳐야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IT, 1차 밴더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약과 엔터는 뭐가 조금 리스크하냐면 물론 카카오게임즈나 CJ 코스닥은 좀 별개인 게 실적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제약과 엔터의 가장 큰 점은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약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도 흥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직들에 감안해서 종목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주가가 쌍바닥이었는데 고점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터너라운드하기는 2평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전략을 드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150이니까 150이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점주는 접근하지 마라 그 고점주는 접근하지 마라라는 게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로직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체크하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닫히는 자리가 나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코스피는 2200 코스닥은 975 이 자리를 뚫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급과 힘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의구심으로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각계전투 개별 종족적인 부분들로 더욱더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은 트렌디한 시장 중심적인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오늘 같은 경우도 오히려 번호의 종목으로 우주항공주가 움직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주항공주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고 패턴이 잡히면서 어떠한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 그것이 결국은 시장의 핵심 주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직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코스피코스닥까지 연결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요 언제든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장 속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수급을 확인하자 즉 장대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보자 근데 그 장대 항목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량이 포함되어 있는 장대 항목이다 바로 추경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일단 5개의 2평을 뚫은 장대 항목에서 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자리를 21선과 61선 포인트로 본다 일반적으로 61선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 시장에 대한 종목들이 나쁘지 않다면 21선은 대부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포인트로 두고 수익률은 20% 이상에 대한 목표 포커스를 잡고 접근을 한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 따라서 추세 매매를 진행하기에 대해서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극혁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5일선에서 혹은 21선에서 전략을 구분해서 접근을 한다 자 5일선에서 접근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할 수 있냐면 21선과 좀 다를 수가 있다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렌딩에서 매도를 하고 22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지가 되면 홀딩 혹은 22선이 깨지게 되면 전략 매도 의견을 제시드릴 수 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더 관건인 것은 머니프로인덱스를 봐서 머니프로인덱스 20에서 혹은 80까지 올라오게 됐을게요 그때 돌파 기준을 보신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견인 체크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 모든 종목들은 완벽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료로 제가 주식 투자 지도를 통해서 녹여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QR코드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고요 혹은 지금 급등하는 그리고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샵 37주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적인 내용을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 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다양하게 참여 가능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칙을 지킬 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습관을 잃게 되면 기회를 잃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으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좋은 습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